이거를 아마 김호영 감독댕이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. 어? 기성룡과 박주윤희. 이 부회감이 굉장하네요. 이게 가까운 팀. 그렇죠. 며칠 쉬고 바로 해. 물론 이 두 팀은 이제 오늘 경기는 일요일에 공연할 수 있는데. 기성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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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크게 전환하고 기강하는 패스가. 들어오자마자. 대부분의 카스를 바로 보여줍니다. 카스를 보여줍니다. 들어오자마자. 대부분의 카스를 바로 보여줍니다. 카스를 보여줍니다. 역시 오른쪽으로 크게 벌려줬고요. 기성룡도 2경기에서 3.3점을 따면서 분위기도 바꿔야하고. 기성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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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분위기를 타고서 적극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조반, 조반, 조반으로 생각해서 다 하겠죠. 비교적으로 나아지는 게 뭐지? 결정된 것 같습니다. 시간도 너무 좋죠. 60분 딱이다. 60분에 딱 극정을 해놨으니까 그런 과정의 연장만 향해서 나온 특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기존의 과정의 연장만 향해서 나온 특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60분은 들어가겠습니다. 한참 중이가 한 바. 지금의 평상 이도는, 의도는 좋았습니다. 이게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또 이 슈어로 연결해보는 게 안되네요. 박스 안쪽에서 슈어로는 다시 이어 갖고 있습니다. 일단 바깥 좀 빠져나고. 슈어로는 이 경기 시작 끝까지 이런 모습을 연구해 왔습니다. 네, 근데 이거는 비디플레이션 회사에서 시작할 때부터 이런 모습을 연구해 왔었거든요. 네, 근데 이거는 비디플레이션 회사의 동조를 연구시켰습니다. odaïا. 나 Misarau 엉덩이AST 정말 빠져나는 전투 드는 못보겠습니다. 인식 좀 더 빠져나 yacht ogniker을 가지고 있거나лас하셨는데, 보도 마저 하잖아 같은 게 그거 Pr locker 중BM si tiak 병력 그리고 왼쪽 우 tul가 간은 꿈을 뿌립니다. 진짜 차간 잠이 permane сот hockey 하십시오. 네, 퇴식 를 노냥 До escrevelà. 꾸енск 근데 찍으세요